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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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TV에 물린답니다 우리 사회는 미국주시 레벨지 꼿박이 3배짜리 투자를 했다가 지금 현재 투자 실패로 인해서 쪽박을 차고 있는 남자야 물린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주시 보셨죠 완전히 깽삭살난거 장기투자하고 있는 제 계좌도 깨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매금액은 5930만원 평가수익률이 마이너스 69%입니다 자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4000만원 6000만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403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버티만 합니까 저는 조금 버티기 어려운데 하하하하 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불의장에서 약간의 노고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쳐빠졌는데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거 말이 안 되고요 뭐 FNGO 이렇게 쳐빠졌는데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 고전도 이 84% 하하하하 그냥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불의장에서 약간의 상승 네 당연합니다 상승해야죠 어제 CPI 발표하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깨작살이 났죠 나스다 무려 마이너스 5% 차 빠졌고요 다운좀스도 약 4% S&P500 약 4.3% 필라우 대표 반도체 지수는 약 6%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발표 때문에 자 예상치 8.1 씹을 할 것들 예상치를 8.1에 쳐잡아 놨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상치 8.3이면 되는데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 6.2 씹을 할 것들아 예상치를 6.1로 잡으면 어쩌라 예상치를 6.5로 잡아야지 실제로는 6.3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니까 골병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상승한다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이정도 상승으로 별로 위안이 되지 않는다 자 미국 주시 주요일정을 보면 이제 9월 21일날 파오랭님의 기자회견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자회견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정도 하락 충분하게 FOMC 회의 선반용으로 두드려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들었지만 예상치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제롬 파오랭님께서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을 세게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0.5% 에서 0.7%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제 이 얘기하니 1% 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국제 유가는 88달러 입니다 여러분 유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지는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0.75% 을 해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CPI 지수가 발표하자마자 1% 가 노는 겁니다 0.75% 는 야 67% 고 1% 가 33% 라 이렇게 높게 논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증시가 개박살이 난 겁니다 여러분 자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8% 맞았죠 제 계좌는 그것 때문에 개박살이 나고 있고요 회복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미 이미 미국 주식은 선방형이 되었다 9월달 FOMC 회의에 0.75% 라든 1% 라든 강력하게 파월이 파월행님께서 금리 인상을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어제 주가로 인해서 18% 20% 빠진 주가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저는 오늘 매수를 합니다 시부랄 것들 자 어저께 완전 최고점에서 여기서 매수했죠 시부랄 CPI 지수가 발표하고 완전 금당이 맞았고 오늘 기술주 바운드 2주 정도 매수를 합니다 강력하게 매일매일 아따마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고 평당가를 계속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당가 34달러에서 매일매일 매수하니까 평당가 26달러까지 됐습니다 행복하다 행복해 평당가 60 26.5달러 아따마 보유성 613개 고맙다 고마워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저는 현재 존보 존보역에 도착해가지고 도짜리 깔고 한숨 자겠습니다 자 오를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수면매매 수면매매법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때 돈이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웨일 때 마이너스 90% 빠졌죠 시부랄 진짜 욕밖에 안나오고요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35달러에서 3달러 저는 평당가 19달러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십시오 분명히 FOMC 헤드 까지는 어느정도 선방령이 되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욕에서 빠지 말자 얼만큼 더 빠지겠습니까 그냥 강력하게 스톱게디스로 우물에 이따 매수를 한다 하 솔직히 어제 매수한거 조금 후회했습니다 조금 기다려서 매수할거라는 이 후회가 생겼는데요 하 그래도 오를 수 있으니까 후회 안할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살거 내일 살거 어제 살거 꿀꿀꿀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제가 마이너스 68% 쳐맞고 있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제가 원금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최소 두배입니다 아니 두배가 아니고 최소 다섯배 내가 원금을 찾으면 최소 여러분들은 재벌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매수 찬스다 오늘도 하락한다고요 입조심하십시오 대가리 깹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구독자 7천명이 넘었습니다 어저께 6,950명이었는데 하루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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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이 구독자가 떡상하고 있고요 저의 조회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댓글 힘내라는 댓글 함께해서 감사하다는 댓글 든든하다는 댓글 위험이 받는다는 댓글을 받고 저 역시 여러분들 댓글을 위해서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나사람물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답을 하고 있고요 답을 늦게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 폭락을 하면 댓글이 댓글이 100개나 달립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의 말을 드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보는 거 끝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제가 돈을 봅니다 이 돈을 좀 버려가지고 FNG를 좀 더 사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보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주식이란게 정말 만만치 않네요 파이팅